귀여운 고스딜이 나오는 게임 자 얼른 들어오시구요 몰라요 귀여운 고스딜이 많이 나온대요 얼른 들어와 얼려얼려 애완고스딜 그치 고스딜 나리가 좀 키우고 싶게 생기긴 했지 그래요? 시청자 아니라고요? 아니에요? 시청자 있는데? 네 엑스에일론이 고아 안녕하세요 보면 안될걸 봤어 뭐지 뭐지 쭈 가자 고스나리가 해결사 해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세요 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다들 안심하세요 아니 아니 시청자분이 여기 계시다니 잠깐만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아니 시청자분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좀 기분이 나쁘네 노란색이라서 제가 잘못 건드렸어요 딴 데 가죠 네 뭐야 뭔데 아 요들 원숏펭귄님 고아 안녕하세요 코스나리에요 유튜버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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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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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깜짝이야 저거 먹으면 되는거죠 네 오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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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어 아이구 화부를 살렸구요 제가 노란머리를 맨마지막에 살릴거야 아 아 다운됐어요 아 이런 이런 뭐야 이거는 오옹 야 뭐야 이건 뭐야 공포게임도 아닌 것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어 살았다 살아나고 있어 좋았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어 잠깐 뭐야 잠깐 어 일단 10개를 해가지고 제가 8명을 다 구출하면 되는 게임인거 같아요 어 뭐야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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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건 피해 피해줘야 고수죠 네 설마 여기 잡으러 오진 않겠지 나도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안오죠 10개가 도대체 어딨어 그런거 같아요 예 그런 오케이 좋았어요 하나 얻었구요 좋아요 자 고수나리 한 번 살려드리고 뭐야 살렸구요 자 뭐 어렵지 않네요 고수나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만한 게임이면은 가능합니다 신축하시고 말씀해주세요 그래 친구 추가해드립니다 유튜브 구독도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활동많이 할께요 제가 활동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아 알겠습니다 이거 한판 더 해야겠다 한판 더 할 때 여러분들 더 이거 받아야겠다 뭐야 친구 수락이 이외케 많이 됐어? 좋았어 다 오케 살아났구요 곧씨나리가 살아났다 즉 뭐야 곧씨나리가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 즉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오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네 그니까 눕기만 했지 죽은게 아니에요 곧씨나리는 죽지 않았어요 자 이쪽으로 한번 심어주면서 열쇠를 좀 찾아봐야되죠 열쇠를 찾아봐야되요 어 오 야야야야 시원 여 저거 뱅같은 오오오이 비밀회문 찾았고 좋게 여기에 왠지 10개가 있것같은 느낌이 들어 오오오오 진정해 진정해 10개를 찾으러왔지 오 깜짝이야 잠깐만 잠깐만 시청자분 아니 시청자분이 왜여깄여 잠깐만 아니야 잠깐 시청자분 아닌가 아니 wrestling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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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예, 아니에요 와아아아아아 가자아아, 도망가, 앗 가자아아 열기가 필요한가봐요? 뭐야 열려있잖아 자, 숨었죠 아니, 시청자분이 지나가잖아 가자아 어, 키 찾았다! 키 찾았다 근데 키가 이거밖에 없는데? 오오오, 잠깐x3 어, 잠깐x3 뭐 뺏긴 것 같은데, 잠깐만x2 네, 여기 여기, 네 여기! 오오케이 좋아요 친구 추가 네, 없는데요? 네 아 뭐야 고이 아 아까 그 대머리 대머리 시청자분 아 죄송합니다 네 런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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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렇게 달려줘야됩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안 보이니까 저건 어떻게하는 거예요 으응 이걸 고스나기가 먼저 깬다고 이름 모이 나리고 싶 wyn 오케이 대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남았어? 한 판만 하고 다른 게임 가야겠는데? 아 공 열한.. 열한개? 흐흐음 열리는게 아니.. 어 열리는구나 어어 깜짝이야 잠깐잠깐잠깐잠 우와 죽는 줄 왔다 잘가요! 죽어요! 뭐야 왜 안죽는거야 아 저거.. 나 잡고 나서 춤추는거 백렬받네 올 넘으면 오왁아 깜짝이야 자 이게 공포게임도 아닌데 왜이렇게 tightly 받지? 내가 두 번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나가줍니다 자 공 하나 얻었어요 공 하나 얻었어요 이제 끝났죠 공 하나 얻었다는 거는 끝이 난 겁니다 좋아 4개 오 잠깐만 잠깐만 왜 너만 오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소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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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세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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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안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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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걸 어떻게 잡았어 역시 고시나리급 컨트롤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돼 어 야 깜짝 놀랐네 야 너 야 진짜 너는 왠지 기분이 나빠 음 으어어 우어어 이 지금 고시나리급 아니면은 이런거 못합니다 이런 고시나리급 컨트롤 정도는 대조합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뭐야 자 고시나리가 은인이 되었어요 자 고시나리가 은인이 되었어요 뭐야 여기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 어 어어 잠깐만 아우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백렬받네 음 어 뭐야 어 잠깐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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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네 잠깐만 잠깐 한명이 한마리가 아니였어 잠깐만 한마리가 아니였어 닫어 도망가 망하셨네요 그런거 같아요 이미 고시나리 이렇게 된거 같아요 네 아 젠장 끝났죠 그럼 바로 다음 게임 갑니다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지만 무슨 놀이였더라 무슨 놀이였더라 아니 이 이렇게 잘 열릴거면서 왜 자물쇼처럼 안 열리게 노는거야 아 카드캐터 체리 그치 이 유희왕이 유희왕의 원조 격인 네 유희왕인 원조 됐죠 오호 고시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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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고시나리 고시나리 선수 고시나리 선수 살아나야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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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것은 지금이야 제가 춤추고 있을 때가 기회야 도망쳐 어 그게 뭔미 카드캐터 체리 몰라요 네 카드로 카드로 솔로 괴물도 무찌르는 만화에요 막 저기 막 저기 고등학생 오빠가 초등학교 초등학생 그 좋아하고 막 저기 자기 친동생인데 막 불키고 다니고 보통 친동생은 안그러거든 불키고 다니긴 하지 다른 의미로 오호 오호 가드의 골수유비 저를 외봉이네요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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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끝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손님 파이팅 너 나 안멋아 나 나 나 나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